에너지 균형 오늘은 근육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균형은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모하는 칼로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금비대를 위한 영양계획의 기초입니다. 에너지 균형에는 3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대사량으로 우리 몸이 호흡 및 심장박동과 같은 기본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둘째는 신체활동으로 이는 하루중 운동시 혹은 일상활동시 소모되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셋째는 식품의 열효과로 이는 하루중 음식의 소화, 흡수, 그리고 처리에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칼로리 과잉 상태가 필요합니다. 즉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칼로리 과잉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인 기초대사량, 신체활동량, 그리고 식품의 열효과를 더한 값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 추정시를 쉽게 계산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 약 250에서 500kcal를 더하는 것입니다. 해당 범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도한 지방 증가 없이 근육 성장을 일으키기에 효과적인 범위입니다. 칼로리 과잉 상태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칼로리의 양 뿐만 아니라 칼로리의 질도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즉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있게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우선으로 섭취하여 미량 영양소 또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방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칼로리 과잉 수준을 줄여야 하고 반대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약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고 이보다 약 250에서 500kcal 정도를 더 섭취하여 칼로리 과잉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 및 체성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방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칼로리 과잉 수준을 낮추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약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적절히 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칼로리의 섭취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우선으로 섭취하여 3대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찰을 본인의 식단에 적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금비대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